야, 이거 1점 차이를 나도 경험해보네 오, 오마튼 잡혔어 아, 미스티에라 내가 극혐한 곡 사볼 신곡, 그 애니곡 리믹스 2개랑 그 신... 아, 이 형이랑 만났네 신곡 비비드 채보 3개 나와요 아, 두 곡 비비드 채보 3개 아, 이 형도 아는 형이거든요? KLC 같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다른 종목으로 나갔지만은 아, 근데 이 형도 되게 잘하는데? 레이저 모르면 제가 쳐요 레이저 싸웁니다 종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잠시 뱉니다 이제 주무관적 meidän NOTHING 우리에다 friend ust 계단 봐 나올 줄 알았지 실수하면 지는 판이라고 이거 이거 알았지 예상해가지고 이건 예측샷 밖에 없어요 예측샷 근데 이거는 제가 지을 수도 있어요 네 유비트 출전자 유비트 출전하신 분 형이에요 이거 5키 SC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 번갈아치는 게 근데 어디서 나올 줄을 모른다는 게 문제지 여기구만 아 이건 내가 실수했다 돈까스배 하나 차이 나네요 역전했다 아 동점이지 오우 아 사이드 뭐냐고 오 오 1점 차이로 이겼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이걸 이긴다고 아 근데 이거 무승부했어도 이겼어 무승부했어도 이겼어 야 이거 1점 차이를 나도 경험해보네 아 으 아 아 감사합니다.